이렇게 경북에서 각종 축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영주에서는 풍기 인삼축제가 내일 시작됩니다. 지난 여름 폭우로 인삼 작황이 예년에 못 미치긴 하지만 축제 조직위 측은 최고 품질의 수삼을 꼼꼼하게 선별해 축제장을 가득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축제 개막을 하루 앞둔 현장을 이도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귀하다는 인삼이 창고에 한가득 쌓여있는 이곳, 바로 영주 풍기입니다. 풍기 인삼축제를 하루 앞두고 농가들이 일제히 6년 동안 애써 키운 수삼을 선별장에 내놨습니다. 작업자들은 허리 한 번 펼 틈도 없이 축제장에 보낼 우수한 인삼을 가려내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가장 생육 상태가 좋다는 정품인 원삼을 들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뇌부터 몸통까지 상차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멀리서 오신 관광객들을 위해서 최대한 고품질 삶을 위해서 까다롭게 선별을 해서 좀 더 까다롭게 해서 최대한 좋은 삶을 저희가 제공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삼은 신선도를 지키기 위해 축제 당일 운반하지만 인삼 가공품들은 일찍부터 축제장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업체마다 진열대 맨 앞줄엔 저마다 획득한 특허기술로 생산한 대표 상품이 놓입니다. 풍기의 또 다른 특산품. 인견을 생산하는 지역 업체들도 분주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맞춰 인견의 반전 매력을 보여줄 겨울 위부를 선보입니다. 풍기인삼문화파복공원에 마련된 축제장에는 인삼과 가공품을 최대 2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판매장뿐만 아니라 인삼 요리, 인삼병주 만들기 등 체험거리도 풍성하게 마련됐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9일간 열리는 인삼축제와 함께 영주에선 무선마을의 무선외나무다리축제, 선비세상의 경북전통음식축제도 함께 열리면서 지역가을축제의 절정을 이룰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